안녕하세요 힐링의 득목입니다. 오늘 힐링 영상은 부산 영도 커피 페스티벌입니다. 커피에 대해 여러가지 알아보고 힐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쪽에 방역본부와 총화 안내 부스가 있어요. 여러 업체가 많이 참가했네요. 부스가 많아요. 시험하는 분도 계시고 궁금한 점 문의 많이 하네요. 여기는 커피뿐만 아니라 맛있는 베이크리더 판매합니다. 카메라 인터뷰하고 있네요. 여기 부스에는 사람이 많네요. 커피 시험이 가능해서 많았나 봐요. 여러가지 커피 제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네요. 진열이 잘 되어 있네요. 부스마다 준비를 많이 했네요. 친절하게 잘 설명해줘요. 보기 좋네요. 나이 불문하고 커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네요. 저 역시 궁금한 거 많아서 여기에 온 목적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스는 사람이 몰리네요. 문의하시는 분의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저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배워가야죠. 바지선 위에서 오픈 행사를 하네요. 사회자분이 오픈 시작을 알리고 있네요. 지금 막 시작해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네요. 나머지 부스 힐링할게요. 여기 부스는 쿠키, 마카롱 등 디저트 수제로 만든 걸 바네요. 맛있어 보이네요. 시험할 수 있는 부스도 있어요. 행사 부스 맞은편 배경입니다. 여러 배들과 바지선들이 정박해 있네요. 백화전도 보이네요. 행사용 바지선까지 행사장 옆으로 바다입니다. 수제로 만든 천과 쿠키 판매해요. 그리고 시식할 수 있네요. 사시는 분이 많네요. 마카롱 종류가 많아요. 먹고 싶네요. 쿠키도 함께 판매하네요. 개막 축하 공연을 하네요. 라이브로 바이올린 연주를 해서 생동감이 흐르네요. 커피 관련 기구가 진열되어 있네요. 여러 업체가 있어서 구경하기 좋아요. 금액과 사용 기능을 잘 설명해 주시네요. 행사장에서 구매하시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네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네요. 여러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네요. 여러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네요. 커피뿐만 아니라 차종류도 판매하네요 여러종류의 차류가 보이네요 시음하면서 원두도 함께 판매하는 부스네요 여기 부스 직원은 아주 친절합니다 여기 부스도 시음이 가능하네요 명품 옷을 입은 강아지 부럽네요 여기 부스는 원두를 보이게 지내래서 홍보하네요 부산 영도에서 커피 페스티벌 함께 힐링사를 했죠 이런 행사를 보여드리고 함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행사를 준비하신 영도구청 한국커피협회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